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기는 쉽지만 완성도는 정말 높은 숄 디자인을 들고 왔어요. 겨울에 목도리만 떠보셨나요? 이제 목도리 말고 숄을 떠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계절 내내 찬 바람, 에어컨 바람에서 나를 따뜻하게 지켜줄 숄입니다. 여기저기 코디하기도 좋고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은 멋진 숄 함께 떠볼게요. 네, 물든용 숄 튜토리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든용 숄은 이렇게 8가지 색상을 활용을 해서 뜨게 되는 숄이고요. 먼저 컬러 번호를 여기 왼쪽 위에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내가 사용할 실들을 컬러를 배열을 해두고 어떤 순서로 뜰지 컬러 번호를 정해두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하는 바늘은 3.5mm 바늘과 4mm 바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몸판은 3.5mm로 가다뜨기로 쭉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엣지 부분 4mm로 코를 주워서 4mm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거는 이제 1, 2, 3번 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1, 2, 3번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 3, 4번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3, 4, 5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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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가는 형태로 색을 바꿔줄 거예요. 그럼 먼저 1, 2, 3번 컬러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바닥 같은 경우는 이 바깥에서 실을 뽑아서 쓰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 끼지를 다 푸르고 바깥에서 실을 꺼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길게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요. 짧게 잡고 이제 3.5mm 바늘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 코는 3코로 만들 거고요. 3코 시작할 때 맨 처음 이렇게 원 만들어서 이 원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이 실꼬리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한 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두 코를 더 만들어주는데 실꼬리 위아래 짧은 쪽이 엄지손가락, 긴 쪽이 검지손가락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렇게 하면 V자가 되고 여기가 실을 끌고 나와서 검지에 걸린 실을 다시 끌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다시 엄지에 있는 실을 들어주고 그리고 검지에 있는 실을 끌고 이 고리 안으로 통과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3코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3코기 때문에 얘를 딱히 길게 잡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짧게 잡고 저는 시작을 했어요. 자, 3코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돌려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뜨는 단위 우리는 1단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1단을 시작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겉면이 될 거고요. 자, 첫 코는 겉뜨기 네, 그 다음은 KFB인데요. KFB는 앞쪽으로 먼저 겉뜨기를 한번 해주고 나서 뒤에 보시면 이 뒤쪽에 루프가 또 있어요. 여기에다가 겉뜨기처럼 찔러 넣어서 뒤쪽으로 찔러 넣어서 한 번 더 겉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겉뜨기 하듯이 또 찔러 넣어서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끌고 나옵니다. 그럼 한 코였던 코가 하나, 두 코가 됐죠? 이렇게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빼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 자, 그러면 우리가 3코였는데 코를 지금 한 번 늘려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코가 됐어요. 한 코를 늘려준 거죠? 자, 이제 돌려서 이제 이쪽이 안쪽 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쪽 면에서 시작할 때는 먼저 KFB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쪽에 겉뜨기 한 번 또 뒤쪽으로 돌려서 이 뒤쪽 루프에다가 바늘 겉뜨기 하듯 찔러 넣어서 자, 바당실은 지금 가는 거를 세 겹을 잡았기 때문에 잘 갈라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떠주세요. 뒤쪽 루프에 넣어서 또 겉뜨기로 끌고 나와서 한 코였던 게 두 코가 됐죠? 그래서 이거 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겉뜨기 하나, 둘, 세 코 남아있었겠죠? 자, 이렇게 겉뜨기 끝까지 해주시면 아까 넷 코였던 게 한 번 코 늘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가 또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겉면에서는 맨 처음에 코 주림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두 코 남았을 때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겉면에서는 코 주림과 코 늘림이 같이 들어가고 이제 다음에 안쪽 면에서는 코 늘림만 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3단입니다. 3단. 이제 3단과 4단을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단과 4단을 잘 봐주세요. 자, 3단의 첫 번째 겉면에서 코 주림 K2 투게더를 하게 됩니다. K2 투게더는 두 개를 두 코를 같이 한꺼번에 겉뜨기 하는 거죠. 하나,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 하듯이 바늘 찔러 넣어서 겉뜨기 겉뜨기 자, 그러면 두 코였던 코가 한 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코 주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코 전까지 겉뜨기라고 했어요, 도안에. 그러면 마지막 두 코 하나, 두 코 전까지 여기까지 겉뜨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까지 겉뜨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겉뜨기 할게요. 겉뜨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두 코 남았죠. 이 상태에서 뭐 하래요? KFB 하래요. 이 코를 KFB 앞쪽에 겉뜨기로 찔러 넣고 또 뒤쪽 루프에다가 찔러 넣어서 한 코 늘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KFB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는 겉뜨기 한 코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면 끝났죠? 그러면 코 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에 한 코 줄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코 늘렸으니까 코 수는 그대로 다섯 코입니다. 그쵸? 안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넘겨서 뒤로 안쪽 면으로 갑니다. 자, 안쪽 면에서 처음에 첫 코에서 KFB, 코를 늘려주래요. 자, KFB 첫 코 앞에서 겉뜨기 그리고 뒤쪽 루프에 한 번 더 겉뜨기 이렇게 KFB 해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끝까지 겉뜨기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 늘림만 했죠? 그럼 아까 다섯 코에서 한 코가 늘어났을 거니까 여섯 코 됐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겉면을 뜰 때는 코가 늘어나지 않고 안쪽 면을 뜰 때는 코가 한 코씩 늘어난다 이거를 기억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다음은 3단과 4단을 30번 더 반복한다예요. 그래서 30번 더 반복하면 우리 3, 4단 이 세트를 한 번 겉면과 앞면을 한 번 떴을 때 한 코가 늘어났죠? 겉면에서는 안 늘어났고 안쪽 면에서 한 코만 늘어났으니까 그럼 결국에 30번 더 반복하면 30코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30코가 더 늘어나면 지금 여섯 코가 있으니까 총 36코가 되겠죠. 이 3, 4단을 30세트 더 반복한다면 네, 그래서 그 코수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뜨고 나서 제가 이제 단수 세는 법도 조금 더 뜬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이제 3, 4단을 한 번 다시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3단은 뭐였죠? 처음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 K2투게더로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코를 줄여줍니다. 코를 줄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두 코 전까지 겉뜨기로 가요. 그럼 두 코 남았죠? 이 상태에서 KFB KFB 앞으로 겉뜨기 뒤로 겉뜨기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코는 그냥 겉뜨기 네, 이렇게 그리고 뒤로 돌려서 안쪽 면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 KFB 코 늘리기로 먼저 시작했어요. 자, 앞에도 한 번 뒤쪽으로도 한 번 이렇게 KFB로 코 늘려주고 그 다음은 안쪽 면일 때는 그냥 끝까지 겉뜨기죠. 이렇게 한 세트 3, 4단 한 세트 반복했고요. 이 과정을 30번 더 반복해주라는 겁니다. 3, 4단 세트를 30번 더 반복한다. 그러면서 한 번 했으니까 29번 더 반복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겉면인지 앞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뜨다가 잠깐 내려놓고 딴 거 하고 왔어요. 어디가 겉면이고 어디가 앞면이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코 늘림을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쪽에서 지금 코 늘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겉면을 볼 때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이렇게 더 비스듬하게 더 확실히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코 줄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코 늘림을 이쪽에서는 두 번씩 하지만 여기는 한 번만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완만하게 경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더 많이 훅 꺾이는 부분이 왼쪽으로 올 때가 겉면이구나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마커를 걸어주세요. 나는 어디가 겉면인지 모르겠어 하면 여기 그냥 아무데나 이쪽 지금 우리가 뜰 차례가 겉면이니까 이 겉면의 가운데다가 마커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마커가 걸려있는 데가 겉면이구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걸고 시작하시면 돼요. 겉면 다시 첫 번째 두 코는 K2Together 코 줄임을 해줍니다. 코 줄임해주고 쭉 마지막 두 코 전까지 겉뜨기로 가요. 이렇게 올이 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챙기면서 해주세요. 둘, 셋 코 했더니 두 코 남았죠. 이 상태에서 KFB 앞에서 뒤에서 겉뜨기 해서 코 늘려주고 마지막 코 겉뜨기 그리고 뒤로 돌려서 안쪽 면일 때는 KFB 먼저 코 늘리고 시작하죠.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코 늘려주고 그다음에는 끝까지 겉뜨기 네, 이렇게 다시 돌려서 다시 겉면 나올 차례죠. 마커 보이니까 뒤로 넣고 처음은 K2Together 그리고 마지막 두 코 전까지 겉뜨기 두 코 남았을 때 KFB 코 늘려주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 다시 안쪽으로 돌려서 안쪽일 때는 KFB 코 늘림으로 시작하고 쭉 끝까지 그냥 겉뜨기 네, 자 그러면 이제 단수 세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마커를 걸어놓은 게 이 펄범프가 하나 펄범프라는 거는 안뜨기를 떴을 때 이렇게 똥골뱅이가 바늘 밑에 바로 생기죠. 이거를 제가 펄범프라고 부를게요. 이 펄범프를 갖다뜨기일 때는 세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펄범프가 지금 생겨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1, 2단을 떴던 1, 2단에서 우리 갖다뜨기 처음 시작했죠. 이 1, 2단 이고 여기가 3, 4단 여기가 5, 6, 7, 8, 9, 10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6코 있었던 게 3, 4단을 뜨고 나서였잖아요. 그래서 1, 2, 3, 4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겉면에다가 표시했던 마커를 옮겨줄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뜨고 나서 3, 4단 6코일 때보다 이 가터 세트를 하나, 둘, 셋 세트를 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6코가 3, 4단 끝나고 나서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6코가 있었는데 이 세트를 3번 더 했으니까 하나, 둘, 셋 3코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단을 세주시고 내가 이 세트 한 만큼 코 수가 맞게 늘어났는지 확인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서 뜨시면 되고요. 우리 이 3, 4 세트를 몇 번 더 반복해야 됐죠? 30번 더 반복해야 됐고 그러고 나서 총 코 수는 36코가 돼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3, 4단 했던 거를 쭉 반복해주세요. 30번 다 반복하고 36코 됐을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는 36코 될 때까지 쭉 3, 4단을 반복을 해서 왔고요. 코 수 세고 있는 거고 전부 다 36코가 되었습니다. 이때 펄 범프를 세주면 32개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제 C1 컬러 첫 번째는 잘라줄 거고요. 그래서 C1만 살짝 띄어내서 이 C1 한 가닥만 잘라주세요. 잘 감아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실 C4 네 번째 컬러를 가지고 와서 새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원래 세 가닥이었는데 원래 세 가닥이었는데 한 가닥을 잘랐고 그중에 또 이제 한 가닥을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 겹이 되겠죠. 실 한 가닥만 추가해서 잡고 내가 잘라내버린 실은 같이 잡고 뜨지 않도록 잘 빼주시고요. 새롭게 뜨게 될 세 가닥만 잘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실이 너무 작게 잡으면 뜰 때 실이 빠질 수 있으니까 여유분 가지고서 실 작업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실 세 겹 잡았으면 다시 이제 우리 여태까지 했던 3,4단을 또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3,4단을 32번만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펄 범프는 새로운 실을 바꾸고 나서부터 또 32줄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단수 확인하고 전체 코수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겉면에서는 K2Together 해서 첫 번째 코를 줄여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코 남았을 때 KFB 해주고 겉뜨기 하나 해서 처음에 줄였고 마지막에 늘렸으니까 코늘림은 없는 상태로 코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겉면에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안쪽 면으로 돌려주시고요. 첫 코를 KFB 여태까지 해왔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코가 늘어나겠죠. 이제부터는 늘림, 줄임 없이 끝까지 그냥 쭉 겉뜨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여태 3,4단 하면서 계속 떴던 거를 계속 반복해주시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그 세트만큼 반복하고 나서 실 컬러를 바꿔준다는 거 여태 진행하던 색깔 중에 하나를 자르고 새로운 실을 추가해서 진행한다는 거 이것만 다른 점이니까요. 이 간격 실 바꾸고 나서 3,4단을 32세트 반복한다. 이 규칙이 변하지 않게 쭉 가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컬러 1을 C1을 자르고 C4을 추가해서 세 가지 색을 겹쳐잡고 뜨고 있었지만 이 32단이 끝나고 나서는 C2 그 다음 컬러를 자르고 그 다음에 C5 다섯 번째 색깔을 추가해서 3,4,5번 색깔을 겹쳐잡고서 또다시 3,4단을 32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총 콧수가 100호가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32세트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C3 네, 그리고 나서 이 32세트를 또 반복하고 나서 그 다음은 C3 그래서 세 번째 컬러를 자르고 새로운 컬러 6번을 추가해서 4,5,6번 컬러를 잡고 이제 또 3,4단을 또 32번 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누굴 또 끊을까요? 그 다음은 또 C4 네 번째 컬러를 끊고 컬러 5,6,7번을 겹쳐지 않고서 32세트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컬러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총 코스는 지금 제가 자막에 띄었으니까 그 점을 확인해서 떠주시면 되고 요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반복 구간이라 추가 영상은 제가 촬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구간에서는 C5 다섯 번째 컬러를 끊고 6번 7번 8번까지 마지막 컬러까지 겹쳐잡고 나서 뜨게 되는데 요 구간만 마지막 구간만 3,4단을 23번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당실 한 볼을 깔끔하게 다 쓰기 위해서 최선으로 뜰 수 있는 만큼 가장 길게 뜬 거고요. 그래서 23번만큼 반복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 최종 코수는 187코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뜨고 있는데 실이 부족해 이럴 경우에는 가장 비슷한 색깔 부족한 색깔 중에 가장 비슷한 색깔 잡아서 몇 단 뜨면 되고요. 몇 단 뜬 거 가지고 엄청 차이가 크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해봤자 몇 단일 거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C5를 딱 끊고 나서 쭉 뜨는데 여섯 번째 컬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끝에 23세트를 반복할 때까지는 다 썼는데 마무리할 코마금할 실이 부족해가지고 코마금할 실은 C4 C4로 잡아가지고 코마금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을 23세트 만큼 반복을 하고 나면 총 코수는 187코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색 바꾸고 나서 뜬 단수 확인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색 바꾼 거 여기 초록색이 추가돼서 잘 바로 보이죠? 그 위로 지금 펄범프가 3개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총 6단을 더 뜬 거고요. 이때 코수만큼 확인해보시면 우리 3, 4단을 3세트 반복한 거니까 3코만큼이 늘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6코에서 하나, 둘, 3코가 늘어나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잘 떴구나 하고 보시고 뜨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하던 중에 올 하나가 빠져있는 게 보여가지고 그거 수정하는 영상도 조금 찍어봤어요. 지금 원래 세 겹으로 떠져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두 코만큼이 이 한 올이 빠져서 두 겹만큼으로만 떠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올이 빠져있는 경우는 내가 뜨다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코 있는 위치까지는 여태까지 뜨던 대로 3, 4단 뜨던 대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코까지 떠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고쳐야 할 코 앞에까지 왔고요. 이 두 코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두 코를 일단 코를 풀어서 내가 지금 코가 빠져있는 단까지는 풀어주셔야 돼요. 저는 바로 아랫단이라서 한 단만 풀었고요. 그러면 풀고 나서 코를 주워주셔야 됩니다. 코를 이 코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어서 코를 줍고 그리고 앞에 지나가는 실을 코바늘에 걸어서 앞에서 뒤로 코를 통과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코를 끌어주시면 안뜨기 코로 복구가 되었죠. 얘를 이제 떠야 될 겉뜨기 코로 지금 떠서 넘겨주고요. 그 다음 코도 지금 코가 빠져있어서 이 그 다음 코도 코를 풀어야 됩니다. 한 단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코바늘로 고쳐야 할 코가 안뜨기 콘데 지금 보면 두 단이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겉뜨기 한 단 떠주고 안뜨기 한 단 떠줘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겉뜨기는 앞에서 뒤로 코바늘을 집어넣고 이 뒤에 지나가는 실을 끌고 나옵니다. 겉뜨기가 좀 개인적으로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가 주어졌는데 안뜨기를 고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코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지나가는 실을 걸고 끌고 나와줘야 됩니다. 세 겹을 잘 모아서 이렇게 코를 복구를 시켜주세요. 그럼 복구가 됐죠? 올라간 거 다 고쳐졌고 이 상태에서 또 겉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실이 꼬여가지고 코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서 지금 실을 정돈을 하는 거고 겉뜨기로 또 떠주고 이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뜨다가 올이 나가는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코바늘 이용해서 코를 수정해 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되겠죠. 네 이제 쭉 같은 방법으로 각 섹션마다 색깔을 끊고 바꿔서 마지막 섹션까지 쭉 다 떠줬고요. 지금 보시면 컬러 1번, 2번, 3번을 잡고 뜨는 첫 번째 구간 그리고 컬러 2번, 3번, 4번을 잡고 뜨는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컬러 3번, 4번, 5번을 잡고 뜨는 세 번째 구간 그리고 나서 4번, 5번, 6번을 잡고 뜨는 네 번째 구간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을 잡고 뜨는 다섯 번째 구간 그리고 마지막 구간 이죠. 6번, 7번, 8번을 잡고 뜨는 여섯 번째 구간 이제 다 전부 다 코마금을 해줄 거고요. 6번 실을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충 이것과 비슷한 색을 가지고서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본인 작품에 맞는 색깔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제 코마금 방법은요.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라고 해서 그냥 기본 덮어씌워 코마금은 아니고요. 조금 신축성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뜬 게 가터뜨기이기 때문에 그냥 메리아스 코로 떴을 때보다는 조직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겉뜨기로 다 떠서 코마금을 해버리면 가터뜨기는 조금 넓고 그냥 겉뜨기 코는 조금 더 그거보다 작으니까 편무릎 그냥 코마금 했을 때는 오므라 들어버리겠죠. 따라서 조금 신축성 있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어렵지 않고 따라와주세요. 자, 먼저 두 코를 겉뜨기를 합니다. 처음 두 코를 겉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쪽 바늘을 이 두 코에 오른쪽 바늘에 있는 두 코 앞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요. 어두운 색 실이어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두 코의 앞쪽으로 오른바늘에 있는 두 코의 앞쪽으로 왼쪽 바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겉뜨기 하듯이 즉 이 모양이 꼬아뜨기 할 때 모양이에요. 그래서 꼬아뜨기 하듯이 이렇게 실 걸어서 끌고 가지고 나와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는 쭉 한 번 더 겉뜨기를 또 해주세요. 겉뜨기 한 코 해주고 그리고 이 두 코에서 이 두 코에서 왼쪽 바늘을 이 두 코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겉뜨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꼬아뜨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코마금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인드 오프가 되고 있어요. 다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코는 겉뜨기 하고 이 오른바늘에 두 코에 있는 이 왼쪽 바늘을 이렇게 앞쪽으로 코의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주셔서 겉뜨기처럼 코앗뜨기처럼 떠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풀렸네요. 다시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끌고 끌고 나와주시면 돼요. 됐죠? 오른손도 똑같아요. 그냥 겉뜨기 해주시고 오른손도 똑같습니다. 겉뜨기로 뜨고 그리고 나서 이 왼쪽 바늘을 오른쪽에 두 코 앞으로 넣어두고 쭉 찔러 넣어서 실을 겉뜨기처럼 감아주고 쭉 끌고 나온다.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할게요. 실을 겉뜨기처럼 떠주고 앞쪽에 넣어서 떠준다. 아이고 빠지네요 자꾸. 떠준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쭉 마지막 코까지 코마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물든용솔의 큰 파트 두 개 중에 첫 번째 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쭉 마지막 코까지 코마금하고 올게요. 네 이제 전체의 코를 코마금을 했고요. 이렇게 코마금이 되었고요. 코마금 하실 때 이제 너무 쫑쫑하게 코마금이 되지 않는지 너무 느슨하게 울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코마금을 해주시고 이렇게 반듯하게 코마금이 잘 되면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편물의 겉면이 이 왼쪽 부분이 코를 우리가 늘렸던 부분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 왼쪽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코를 줄였던 규칙적으로 코를 줄였던 부분이 편물의 오른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 늘어나는 부분이 왼쪽 서서히 줄어드는 부분이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 1 그러니까 이 가터뜨기 몸판 부분은 끝났고요. 겉면일 때의 편물의 오른쪽 부분 우리가 코를 줄였던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코를 주워서 또 이 옆부분에 엣지를 떠줄 거예요. 어디서부터 코를 주울 거냐 여기 맨 처음 우리 시작코 잡았던 부분에서부터 코를 주울 거예요. 바늘은 우리가 본 편물을 3.5mm로 떴지만 이 엣지 부분은 4mm로 떠줄 거고요. 코를 주워줄 때 새 실을 걸어서 코를 줍는 게 아니고 실 없이 그냥 여기에 걸려져 있는 코를 떠올리는 식으로 코를 주울 겁니다. 그러니까 새 실 거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코를 주울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코를 줄였던 부분 K2투게더 했던 부분에 코가 맨 오른쪽에 오게 되죠. 잘 보이는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 안뜨기 코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맨 끝에 여기 이렇게 안뜨기 코 펄 똥글뱅이 저는 펄 똥글뱅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 안뜨기를 했을 때 이 안뜨기에 웃는 눈 모양처럼 생긴 이 펄 똥글뱅이 이 코를 주워줄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 줄을 쭉 따라가서 안뜨기 이거 쭉 따라가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안뜨기 똥글뱅이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코를 주울 겁니다. 그러면은 몇 코를 주울 수 있을까요? 문제예요. 우리 안뜨기 세트 제가 아까 갓 터단 세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이 안뜨기 세트가 한 색 이 구간마다 몇 세트였어요? 32세트였어요. 맨 마지막 6구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32세트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뜨기 똥글뱅이가 한 구간마다 32줄이 있겠죠. 안뜨기가 그쵸? 그러면은 코를 주워지는 것도 32코씩 주워질 거예요. 이 마지막 여섯 번째 구간만 몇 세트 했죠? 23세트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구간에서만 안뜨기 똥글뱅이가 23개가 주워질 거고 나머지는 이 색깔별로 32코씩 코가 주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작코 잡았던 부분에서 우리가 그 무늬 구조를 들어가기 전에 셋업 노우 기초단을 뜬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첫 코 한 코를 더 주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색깔만큼 떠준 거 32코 줍고 맨 첫 코 한 코 주워서 이 첫 부음만 첫 색깔의 구간만 33코 그리고 나머지 다 32코 마지막 6구간에서만 23코 주울 겁니다. 자 전 대략적인 설명은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아까 코 줍는 위치 말씀드렸죠? 안뜨기 코를 찾아가서 지금 이 첫 코가 조금 애매하죠? 첫 코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당겨보시면서 보이는 이 안뜨기 코를 주워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안뜨기 줄 여기 보시면 안뜨기 줄이 이렇게 한 줄이 있죠? 이 줄에서 이거 이렇게 하나 주워주고요. 맨 오른쪽 거 또 그다음 안뜨기 줄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또 맨 오른쪽 거 안뜨기 동글뱅이 이거 주워주시고요. 또 그다음 거 이렇게 안뜨기 동글뱅이 줄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 거 끝에 거 주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위에 것도 이렇게 따라가서 맨 끝에 거 주워주시고 그다음 것도 이렇게 따라가서 맨 끝에 거 주워주시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다른 색깔로 넘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1구간 색깔 똑같은 색깔 나오는 이 부분까지가 1구간 코 주운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1구간은 32세트에다가 맨 첫 코 한 코 더해서 33코여야 된다고 했죠? 코 수를 세보면 5, 10, 15, 20, 25, 30, 33 딱 맞죠? 네, 이렇게 33코가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구간 2, 3, 4, 5 구간에서는 전부 다 32코를 주워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6구간에서만 23코 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줍고 나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코를 전부 다 주웠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 구간에서 33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구간에서 23코 나머지 2, 3, 4, 5 구간에서 32코씩 주우셨다면 전부 다 합쳐서 184코를 줍게 됩니다. 그래서 코 숙 확인해 주시고요. 맞다면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실을 걸어서 뜬 게 아니라 실이 이 숄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겉면을 바라보는 상태에 우리가 코를 줍기 시작했던 이 가장 캐스톤 했던 부분 가장 오른쪽 코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은 첫 번째 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색, 네 번째 색을 사용을 할 거예요. 원하시는 컬러로 다른 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컬러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바당에서 지금 컬러 순서를 사용했던 것 중에 1번, 2번, 4번 컬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가장 오른쪽 끝 코에서부터 이 세 실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단은 일단은 모두 겉뜨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서 코를 한 코 더 줍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가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든 코를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겉뜨기 하듯 찔러 넣어서 떠주고 겉뜨기 하듯 찔러 넣어서 떠주고 이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아, 그리고 겉뜨기 하실 때 코가 꼬여서 걸려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찔러서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거 돌려가지고 겉뜨기로 뜨실 필요 없고요. 돌려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떠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떠진 편물의 코의 모양은 꼬아뜨기 모양처럼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 모양이 떠지고 있어요. 그래서 뜰 때 코가 돌아가 있는 이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가 돌아가 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 상태에서 그냥 코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고요. 마지막 두 코를 겉뜨기로 떠주신 후에 마지막 코막음했던 단에서 한 코를 더 주워주시는데요. 마지막 코막음했던 단은 이렇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의 머리를 찔러 넣는 겁니다. 이 V자의 머리 밑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 겉뜨기 했던 우리 지금 뜨고 있는 실 얘를 걸고 끌고 다시 걸고 끌고서 가지고 나와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그러면은 전체 184코에서 한 코를 더 주웠으니까 185코가 총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코를 주운 상태에서 겉면 다 떴으니까 이제 안쪽 면으로 돌려줄게요. 우리 이 마지막에 코막음단에서 주웠던 이 코는 안쪽 면에서 이제 계속 걸러뜨는 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엣지가 올라갈 수 있게 항상 안쪽 면일 때는 첫 코를 걸러뜨고 시작합니다. 슬립, 슬립원, 위드야닌, 프론트라고 해서 첫 코를 걸러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 6코 전까지 겉뜨기를 합니다. 쭉 계속 겉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사뜨기 저는 주로 젊은 숏루즈라고 해서 독일식 경사뜨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저번 숏루 영상도 있으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봐주셔도 되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기에도 충분하니까 일단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만약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면 그때 제 채널에 있는 독일식 경사뜨기 영상을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를 해서 왔고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뜨는 게 아니고 편물을 이제 겉면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겉면으로 돌려서 도안에서는 제가 턴이라고 하거든요. 돌린다는 뜻의 턴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이 실꼬리를 편물의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떴던 이 가장 마지막 코를 왼쪽 바늘에서 이 오른쪽 바늘로 걸러뜨기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걸러뜨기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실꼬리가 앞에 나와 있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실꼬리를 뒤쪽으로 쭉 당겨 보시면 코가 어떻게 됐나요? 한 코였던 코가 마치 두 코인 것 마냥 두 가닥이 바늘에 걸려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더블 스티치라고 합니다.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다음 단 쭉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3단은 마지막 코 3코 전까지 겉뜨기를 하고 K2T 한 다음에 겉뜨기 한 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를 한 코를 줄여주는 건데요. 겉면일 때는 쭉 겉뜨기로 뜨고 마지막 코 3코 전에서 항상 K2T 그리고 겉뜨기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DS 더블 스티치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코부터 겉뜨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코 전까지 왔고요. 그러면 이제 2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를 하는 K2T로 2코를 한 코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코를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이렇게 3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 면으로 돌려주시고요. 이제 다음 단 4단은 첫 코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코를 걸러주시고요. 실꼬리를 앞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걸러뜨기로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블 스티치 4코 전까지 겉뜨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겉뜨기로 가는데 더블 스티치의 4코 전이니까 어디까지냐 자, 뒤로 미리 가볼게요. 쭉쭉쭉쭉쭉쭉 지금 코 수를 알고 있으니까 찾기가 쉽기는 한데 이 모양을 봐두시면 앞으로 코 수를 모르더라도 찾기 쉬우실 거예요. 아까 돌렸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안뜬 부분이 생겨요. 따라서 경사뜨기는 안뜬 부분과 뜬 부분에 단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단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중에서 한 코인데 두 코처럼 보이는 게 더블 스티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 코가 되겠죠. 여기 코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고 얘 한 코로 나와 있고 근데 얘가 한 콘데 마치 옆에 두 코가 딸려있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가 바로 더블 스티치입니다. 그럼 얘의 네 코 전까지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이 전까지 네 코 전까지니까 여기까지 이 코까지를 겉뜨기로 떠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쭉 겉뜨기로 떠와주세요. 이제 저는 더블 스티치에 네 코 전까지 떠서 왔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더블 스티치였어요. 그렇죠? 하나에 코 하나에 두 가닥 달려있는 거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코 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4단의 마지막 턴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더블 스티치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실은 항상 편물의 앞쪽에 두고 첫 코를 이 실이 달려있는 코를 걸러떠서 이 실 앞쪽에 있는 거를 실꼬리를 잡고 뒤로 쭉 당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또 한 코였던 코가 마치 두 코인 것처럼 두 가닥이 걸려있게 되죠. 제가 이거 처음부터 말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스를 셀 때 초보분들은 어떤 게 더블 스티치인지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티치 마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형 스티치 마커로 이 더블 스티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뜨면은 몇 코 전인지 알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겉뜨기로 갑니다. 5단 마지막 3코 전까지 겉뜨기 네 이제 5단 마지막 3코 전까지 왔고요. 겉뜨기 한꺼번에 K2투게더로 한 코 줄여주고 확실히 갈라졌다 네 한 코 줄여주고 마지막 코 겉뜨기 네 이렇게 끝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단 들어갑니다. 첫 코는 실 앞쪽에 두고 안 뜨기 방향으로 코 걸러 떠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겉뜨기가 아니라 안 뜨기로 갑니다. 더블 스티치 3코 전까지 안 뜨기로 갈 거고요. 자 더블 스티치 3코 전까지 아까 우리 마커 걸어놨었죠. 그걸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걸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쭉 떠서 이제 DS 이거죠. 우리는 지금 코 앞에다가 스티치 마커로 걸어놨었고 하나 둘 셋 코 전까지 왔습니다. 안 뜨기로 쭉 떠서 왔고요. 그럼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돌려주시고 실꼬리 앞으로 놓고 첫 코 걸러떠서 실꼬리 뒤로 바짝 잡아 당겨서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그냥 하면 되지만 초보이신 분들은 이 개폐형 마커 풀어서 다시 여기다 옮겨놔야겠죠. 그래야지 다시 더블 스티치를 알아보고 코스를 셀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은요. 7단 마지막 3코 전까지 겉뜨기입니다. 또 똑같이 마지막 3코 전까지 겉뜨기로 가고 마지막 3코는 K2together 하고 겉뜨기 1코 해주면 되겠죠. 네 3코 전까지 왔고요. 이 상태에서 K2together 그리고 겉뜨기 1코로 또 7단을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면으로 또 돌려주세요. 안쪽 면으로 돌리고 나서 안쪽 면에서는 항상 첫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거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8단이죠. 첫 코 거르고 나서 똑같이 아까 6단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안뜨기 해줄 거고요. 안뜨기를 더블 스티치 3코 전까지 해줄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더블 스티치 여기가 더블 스티치였죠. 더블 스티치 3코 전까지 안뜨기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려서 겉면으로 넘어갈게요. 8단 끝났고요. 자 9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실꼬리는 항상 편물의 앞쪽에 두시고 올 하나가 빠져서 주울게요. 실꼬리는 항상 편물의 앞쪽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줘야죠. 걸러뜨고 실꼬리 앞에서 뒤쪽으로 쭉 당겨서 더블 스티치 만들고 저 분들은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다가 다시 마커 옮겨주시고 네 그럼 이제 9단 떠볼게요. 9단은 이제 우리가 구멍 무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겉뜨기 4 이 부분만큼은 서술을 잘 보고서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겉뜨기 4 그리고 케이트 투게더를 3번 해줍니다. 코주림을 3번 해주는 거예요. 왼코주림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뜨는 케이트 투게더 2번 3번 이렇게 3번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얀오버 바늘 비우기라고 하죠. 바늘 비우기는 이 실꼬리가 앞에서 뒤로 한번 넘어가면 되고요. 오른손으로 뜨시는 분들은 우리가 겉뜨기를 할 때 실꼬리가 뒤에 있지만 이 실꼬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 코를 겉뜨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바늘 비우기와 겉뜨기 한 코가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 실꼬리를 앞에 가져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실이 넘어가면서 겉뜨기 한 코가 떠지게 돼요. 오른손으로 뜨시는 분은 그냥 실 앞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 코를 겉뜨기로 뜨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컨티넨탈로 뜨시는 분들은 실꼬리를 앞에서 뒤로 한번 이렇게 오른바늘을 감아주시고 그 다음 코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 바늘 비우기와 겉뜨기 이 세트를 다섯 번 반복해주세요. 지금 두 번 했죠? 자, K2 특혜도 여기까지 했고 Y5 겉뜨기, Y5 겉뜨기 이렇게 두 세트 했습니다. 저는 세 세트 더 해야 돼요. 셋, 넷, 다섯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세트 다섯 개 다 했고요. 네, 이렇게 야노 바늘 비우기와 겉뜨기 세트 다섯 번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늘 비우기를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은 이제 겉뜨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왔다가 바늘을 이렇게 한번 걸어주면 되겠죠. 똑같아요. 자, 왼손도 그냥 한번 이렇게 둘러싸주시고 네, 그 다음은 SKP를 세 번 해주시면 돼요. SKP는 첫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고 그 다음 코를 겉뜨기로 그냥 뜨신 다음에 이 걸러뜨던 코로 겉뜨기한 코를 덮어씌우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세 번이니까 두 번 더 해주면 되겠죠. 첫 코 걸러뜨고 겉뜨기하고 덮어씌우고 또 첫 코 걸러뜨고 겉뜨기하고 덮어씌우고 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SKP 세 번 요쪽에서는 K2투게더 세 번 그러면은 몇 코가 총 줄어든 거죠. 세 번 세 번이니까 여섯 코가 총 줄어들었죠. 근데 우리 이제 바늘 비우기 한 거 볼게요. 바늘 비우기는 바늘 비우기가 된 구멍 있는 부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바늘 비우기를 해서 구멍으로 새로운 코를 만들어준 게 여섯 코예요. 따라서 여섯 코가 줄었지만 여섯 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코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코가 요 단을 뜬다고 해서 코가 늘어나거나 코가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요점 유의해서 떠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 K2투게더 했던 부분부터 시작했던 부분부터 SKP 끝나는 부분까지 여기까지가 총 17코예요. 그래서 17코마다 이 무늬 표시하는 마커를 걸어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괜찮아 하고 그냥 뜰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뜨셔도 돼요. 저는 보통 엄청 많이 틀리지 않는 이상 그냥 뜹니다. 푸르기도 많이 풀긴 하지만요. 자, K2투게더 세 번 그리고 바늘 비우기 겉뜨기 다섯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 비우기 한 번 해주고 SKP 세 번 여기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일곱 맞죠? 이렇게 무늬 개수 확인하면서 코수 확인하면서 뜨시면 틀리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다섯 코 남을 때까지 요 무늬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구멍 무늬를 쭉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17코 무늬를 쭉 넣고 오셨으면 SKP 이렇게 마지막 세 번 딱 했을 때 다섯 코가 딱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세 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겉뜨기 두 번이겠죠? 겉뜨기 두 번에 K2투게더 해주시고 겉뜨기 마지막 거 한 코 요렇게 해주면 9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돌려서 10단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뜰 10단부터 16단까지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이고 9단, 17단, 25단 이렇게 9단부터 8단마다 레이스 무늬가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단부터 16단까지는 사실 앞에서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레이스 무늬 들어가는 9단, 17단, 25단 이런 애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단은 안쪽 면이니까 언제나처럼 첫 코를 실꼬리 앞쪽에 두고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쭉 겉뜨기로 갈 거예요. 10단은 쭉 겉뜨기로 가는데 어디까지 겉뜨기로 가느냐 우리 더블 스티치 만들었던 3코 전까지 겉뜨기로 쭉 가게 됩니다. 이때 겉뜨기로 쭉 가는데 우리 바늘 비우기 한 코 요렇게 나오죠. 얘네들 잘 꼭꼭 걸어서 겉뜨기로 떠주셔야 돼요. 이 코 놓쳐버리면 콧수가 줄어들어서 모양이 바뀌고 나중에 무늬를 뜨려고 할 때 콧수가 모자라게 되니까요. 이 바늘 비우기 했던 코들도 꼭꼭 요렇게 겉뜨기로 떠주셔야 됩니다. 네, 10단 요렇게 더블 스티치 하나, 둘, 세 코 전까지 겉뜨기로 해서 왔고요. 이제 겉면으로 돌려줍니다. 10단 끝났고 이제 그 다음 단 11단으로 넘어가고요. 첫 코는 더블 스티치 만들어줘야겠죠. 요렇게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시고 이제 몇 번 해보셨으니까 제가 설명 길게 드리지 않을게요. 자, 11단은 그러고 나서 요것도 같이 옮길게요. 11단은 마지막 세 코 전까지 겉뜨기를 하고 세 코 전에서 겉뜨기 한 코 하고 겉뜨기 한 코 하고 요렇게 끝나는 단입니다. 마지막 세 코 전에서 겉뜨기 한 코 코 줄여주고 겉뜨기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서 11단 끝내고요. 자, 이제 안쪽 면으로 돌려서 12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단은요. 항상 안쪽 면에서 마찬가지로 첫 코는 걸러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블 스티치 요거 만들었던 거에 4코 전까지 그러면은 요기죠, 요기 요기까지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하고 올게요. 네, 더블 스티치 4코 전까지 지금 겉뜨기로 떠서 왔고요. 이제 12단은 끝났고 편물 돌려서 13단 떠볼게요. 요렇게 실꼬리는 항상 앞에다 두고 13단 더블 스티치 먼저 만들어줘야죠. 걸러뜨고 넘기고 그리고 마커 옮겨주고요. 겉뜨기, 겉면일 때는 항상 제가 무늬 뜨는 단 아니면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쭉 마지막 3코 전까지 겉뜨기로 가고 마지막 3코에서는 케이트 투게더 하고 그 다음에 겉뜨기로 마무리하는 그 패턴입니다. 네, 지금은 아직 무늬 들어갈 차례가 아니죠. 어... 안뜨기 이 펄범프 2개 나왔고 그러면 위로 이제 메리아스 4단이 쌓여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 뜰 차례가 아니니까 건면일 때 항상 그냥 쭉 겉뜨기 해서 마지막 3코 전에서 케이트 투게더 케이트 투게더 그러면 이제 안뜨기로 떠야 되겠죠. 첫 코는 걸러뜨고 안뜨기로 뜨고 그리고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거 더블 스티치 몇 코 전이냐? 이번에는 3코 전입니다. 그래서 3코 전까지 여기까지 안뜨기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단은 첫 코는 걸러뜨고 안뜨기로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더블 스티치에 3코 전까지 안뜨기로 쭉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많이 해봤던 거기 때문에 또 14단도 끝내고서 올게요. 네, 14단도 지금 더블 스티치 3코 전까지 왔고요. 이제 편물 돌려서 15단 들어갈게요.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겉면인데 무늬를 들어갈 차례예요? 아니에요. 자, 보면은 이 가터뜨기 펄범프 두 줄 보이고 메리아스뜨기가 아직 두 줄밖에 안 올라왔어요. 두 단 밖에 따라서 메리아스뜨기 두 단 더 떠야 되는 거죠. 아직 무늬 뜰 단은 아니고요. 무늬 뜰 단 아닐 때는 겉면에서는 그냥 쭉 겉뜨기로 마지막 3코 전까지 떠서 마지막 3코 남았을 때 케이트 투게더 하고 겉 1로 끝내는 거죠. 자, 15단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16단에서는 메리아스뜨기를 뜨는 단이니까 안쪽면에는 안뜨기를 떠줘야겠죠. 그리고 첫 코는 걸러 떠주고 쭉 안뜨기로 뜨되 더블 스티치 이번에도 3코 전까지 쭉 안뜨기로 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고 올게요. 16단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16단까지 떠서 왔고요. 이제 겉면으로 돌려서 17단을 뜰 차례입니다. 먼저 더블 스티치 만들어 놓을게요. 제가 핀을 빼놨는데 더블 스티치 만들어 놓고 핀 걸어두고 자, 이번에 보시면 지금 가터뜨기, 펄범프 이 안뜨기 똥고뱅이 두 줄 보이고 메리아스뜨기도 4단 다 올라왔죠. 그럼 2번 단이 바로 겉면이니까 레이스 무늬를 넣어주는 단입니다. 17단에서 구멍 무늬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지금 뜨는 대로 따라와주세요. 겉뜨기 4코를 먼저 넣어서 시작합니다. 겉뜨기 4코를 먼저 넣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9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세트로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했었죠? 케이트 투게더 3번 하나 둘 3번 그리고 바늘 비우기 겉뜨기 바늘 비우기 겉뜨기 5세트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늘 비우기 한 번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SKP 3번 이렇게 3번 해서 17코여야 됐죠? 여기서부터 2, 4, 6, 8, 10, 2, 4, 6, 7 이렇게 네, 그래서 계속 제 17코 무늬를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몇 코 남을 때까지 이 무늬가 반복되냐면 마지막 18코 전까지 이 무늬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아, 한 가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는 이제 코 수를 17개 다 뜨고 나서 17개를 꼭 확인하지 않아도 아랫단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SKP 한 코는 이렇게 오른코를 줄였기 때문에 왼쪽 위를 향하게끔 이렇게 비스듬이 되어 있고 케이트 투게더 한 거는 왼코를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게끔 비스듬이 줄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SKP 3개까지 한 무늬가 끝났을 때 이 코를 쭉쭉쭉 따라서 SKP 끝나는 자리가 맞다면 한 무늬가 끝나는 자리가 맞다면 내가 지금 잘 맞게 뜬 거고요. 여기에 마커가 걸려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무늬를 나눠놓느라고 그분들은 마커가 있으니까 따로 이제 내가 잘 떴구나라는 걸 코 수에 딱 맞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마커를 안 건다면 저처럼 안 걸고 처음에 코 수를 세서 했다면 여기서 이 부분에 SKP 끝났을 때 이 코를 쭉쭉쭉쭉 따라가서 이 밑에도 SKP로 딱 끝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케이트 투게도로 시작한다면 내가 무늬를 맞는 자리까지 딱 맞게 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세보지 않아도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무늬 반복까지 왔을 때 지금 보시면 SKP 했던 부분 딱 끝나는 데가 맞죠? 그리고 18코가 남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18코에서는 17코 무늬가 안 들어가고요. 얘는 3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케이트 투게더 겉뜨기로 기존 규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는 15코만큼은 그냥 겉뜨기로 떠줘야겠죠? 그래서 겉뜨기 15코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코 남은 시점에서 케이트 투게더 겉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17단 레이스 무늬 뜨는 단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쪽 면으로 돌려주고 다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무늬 반복 구간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레이스 무늬가 끝났으니까 이제 아까 했었던 그 10단부터 16단까지의 레이스 무늬 다음 7단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레이스 무늬이 끝나면 안쪽 면에서 겉뜨기로 떴었죠? 그리고 가터로 2단 더 떠주고 그 위에 메리아스뜨기 4단 더 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레이스 무늬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7단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무늬를 보면 내가 안쪽 면에서 안뜨기를 떠야 되는구나, 겉뜨기를 떠야 되는구나 알 수 있었지만 헷갈리는 거는 이 더블 스티치에서부터 몇 코 전까지냐 이 얘기겠죠. 그래서 조금 외우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레이스 무늬를 뜨고 나서부터 그 다음 안쪽 단에서 3, 4, 3, 3 이렇게 반복됩니다. 즉, 이 레이스 무늬 뜨고 그 다음 단에서 올 때는 3코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터뜨기 만들어주는 그 다음 줄 만들 때 겉뜨기로 뜨게 되는 이 줄에서 더블 스티치에 4코 전까지 나머지는 전부 다 3코 전까지고 이 가터뜨기의 두 번째 이 줄을 뜰 때 안쪽 면에서 4코 전까지 뜬다 이렇게 기억하고서 뜨시면 이 10단에서 16단도 어렵지 않게 외우면서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반복 구간일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촬영하지 않고 10단에서 16단까지 즉, 우리가 지금 18단부터 24단까지를 반복으로 떠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 반복되는 7단은 뜨시고 그 다음 이 17단에서 8단 만큼 다음인 25단에서 무늬가 들어가겠죠. 25단 뜰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단과 16단까지 또 반복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무늬를 뜰 차례고요. 그래서 DS 만들고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야겠죠.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고요. 25단을 뜰 차례입니다. 25단은 겉뜨기 4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겉뜨기 4개 하나, 둘, 셋 4개로 시작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17코 무늬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7코 무늬 기억하시죠? K2 Together 3개 얀오버, 겉뜨기 얀오버, 겉뜨기 이거 5개 해주시고 5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얀오버, 바늘 비우기 한 번 더 해주시고 SKP 3개 하나 둘 3개 하신 다음에 밑에 쪽쪽쪽쪽 따라가서 맞게 했네요. 이렇게 17코 무늬를 계속 반복해주시고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냐 마지막 14코 전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14코 여기까지 딱 하면은 무늬가 딱 끝나게 되는 그 반복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14코가 남을 때까지 무늬를 떠서 왔고요. 무늬 딱 끝난 시점 잘 맞았어요. 14코가 남아있고 이 14코는 우리 겉면 뜰 때 규칙 그대로 3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로 떠서 3코 중에 2코는 K2 Together 그리고 겉뜨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14코니까 3코 남기려면 겉뜨기 11코 떠줘야겠죠? 네, 11코 뜨고 K2 Together 겉뜨기 하나 이렇게 하고 25단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26단에서부터 또 32단까지는 우리 반복 구간이죠? 10단과 16단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10단부터 16단 반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무늬를 다시 뜨게 될 단은 25단에서 8단 뒤에 8단 뒤니까 33단에서 다시 무늬를 뜨게 될 거예요. 저는 32단까지 반복 구간 제대로 뜨고 다시 33단에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쭉 떠서 32단까지 떠서 왔고요. 이제 33단 무늬 들어갈 차례예요. 겉면에서 첫 코는 더블 스티치로 만들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코 무늬 또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17코 무늬는 여태까지 계속 했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지금 보면 어디까지 또 반복을 하게 되냐 우리 아까 25단에서 14코 남을 때까지 무늬가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죠.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계속 겉면에서 코 줄임을 두 단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단 무늬니까 이 무늬단이 돌아오기까지 8단이 된 거잖아요. 두 단에 한 번씩 코를 줄였으니까 8단일 동안에는 4코가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4코 전까지가 아까 25단에서 했다면 지금 33단에서는 10코 전까지로 바뀌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무늬 끝난 데에서부터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맞죠? 내가 맞게 떴다면 17코 무늬가 끝났을 때 10코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도안으로 서줄 한다면 마지막 10코 전까지 우리 이 17코 무늬를 반복을 하게 되고요. 겉면에서는 또 똑같이 10코 전까지 떴다면 마지막 3코 전까지 요만큼은 둘, 넷, 여섯, 일곱 코만큼은 겉뜨기로 떠주시고 나머지 3코는 K2투게더 하고 겉뜨기 하나 해서 단을 끝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10코 전까지 다시 17코 무늬를 반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0코 전까지 17코 무늬 떠서 왔고요. 그러면 3코 전까지 우리 겉면에서는 3코 전까지 요 겉뜨기로 가면 되는 거니까 겉뜨기 7코 하면 되겠죠. 겉뜨기 7코 네, 겉뜨기 7코로 왔고 마지막 3코 남았을 때 K2투게더 겉뜨기 1 요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33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10단부터 16단의 그 루틴을 떠주시고 다음 44단 아니, 다음 41단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41단 뜰 차례고요. 어, 이제 꽤 많이 떠가지고 요기는 이쪽은 많이 올라왔고 요 부분으로 점점 갈수록 뜨지 않은 처리하지 않은 더블 스티치들이 쭉 있으면서 단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는 요렇게 비스듬한 경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41단이고요. 어, 똑같아요. 첫 코는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겉뜨기 4코 하나, 둘, 셋, 네 코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17코 무늬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어, 무늬는 많이 했으니까 따로 또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이번에는 몇 코 전까지 가느냐? 우리가 아까 10코 전까지 무늬를 반복했었으니까 또 이제 4코가 이쪽에서 줄어들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6코 전까지 요기까지 요렇게 무늬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요기서 무늬를 요렇게 따라와서 보면은 요기까지가 줄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무늬가 될 거고 요기서부터는 이 남은 3코까지 겉뜨기 해주고 겉뜨기 3코겠죠? 그리고 K2투게더, 그리고 겉뜨기 한 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를 다 떠서 6코 남을 때까지 왔고요. 그러면 3코 남길 때까지 겉뜨기니까 겉삼, 그리고 K2투게더,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이쪽은 계속 겉면일 때 마지막에 코주림하고 겉뜨기였죠?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자, 41단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42단부터 48단까지는 우리 10단과 16단과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해주시고 다시 레이스 무늬 뜨게 되는 49단에서 돌아올게요. 네, 저는 이제 48단까지 떠서 왔고요. 이제 무늬를 넣을 단 49단 차례입니다. 첫 코는 더블 스티치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몇 코 안 남았어요, 정말? 이제 한 화면에 다 담기죠? 그래서 이제 17코 무늬를 겉뜨기 4개 넣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하나, 아이고, 꼬리 나가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 17코 무늬 들어가시면 됩니다. 겉, 어, 케이투게더, 케이투투게더로 3개 코 줄여주시고요. 연오버 세트 5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무늬 끝나는 부분을 딱 따라갔을 때 두 코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 3코 남기는 규칙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번에는 쭉 앞으로 와서 마지막 무늬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쪼르륵 올라가는 여기까지 뜨고 여기까지 뜨고 나머지는 겉뜨기로 뜨고 3코 남았을 때까지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코 수가 마지막 19코 전까지가 됩니다. 자, 세볼게요. 50, 15, 네, 하고 19코죠. 그래서 마지막 19코 전까지 저는 한 번만 무늬를 더 반복하면 되네요. 네, 이렇게 19코 전까지 왔습니다. 무늬뜨기로 왔고요. 이 부분 끝나는 부분 맞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19코 남은 상태에서 겉면 뜰 때 규칙 그대로 3코 남을 때까지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그럼 16코는 겉뜨기겠죠? 네, 이 상태에서 케이트 투게더 겉뜨기 하고 49단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0단에서 16단의 패턴 반복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57단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무늬를 넣게 되는, 레이스 무늬를 넣게 되는 마지막 57단이고요. 얘도 똑같이 첫 코는 더블 스티치로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겉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개 하고 나서 이제 17코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번만 하면 돼가지고 빠르게 해 볼게요. 네, 무늬 끝났고요. 무늬 끝난 위치 맞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15코 전까지였을 거예요. 5, 10, 15 맞죠? 그러면 3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 해야 되니까 겉뜨기 12코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둘 세코 남은 상태에서 또 K2together 겉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멍 무늬를 뜨는 마지막 단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또 한 번 더 10단에서 마지막으로 10단에서 16단까지의 이 무늬 세트 한 번 더 반복하고 나서 이제 쭉 DS, 더블 스티치들을 정리하면서 뜨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0단에서부터 16단까지 한 번 더 반복하고 올게요. 네, 이제 10단과 16단을 쭉 반복을 해서 65단 뜰 차례고요. 코스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금방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무늬, 레이스 무늬를 넣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쭉 떠서 겉면에서 떠주고 안쪽 면에서 더블 스티치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겉면 규칙은 마지막 3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떠서 이 3코에서 코 줄여주는 거였죠? 그대로 갑니다. 마지막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고요. 쭉 겉뜨기로 갈게요. 마지막 3코 전까지 겉뜨기로 갑니다. 3코 남았을 때 2코는 K2투게더로 줄여주시고 마지막 코 겉뜨기 그리고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보면 아직 코 수가 꽤 남았죠? 마지막 더블 스티치가 아니었어요.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서 더블 스티치를 한 번 더 만들어줄게요. 첫 코는 걸러뜨고요. 그리고 겉뜨기로 7코만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겉뜨기로 떴습니다. 그럼 DS에서 둘레 6코 전이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턴. 이제 진짜 마지막 더블 스티치를 만들게요. 여기서 더블 스티치 만들어주고 진짜 끝. 끝까지 겉뜨기를 하려다가 3코 남았을 때 K2투게더로 줄여주시고요. 겉뜨기 하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블 스티치는 진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 이제 앞면으로 넘어가서요. 안쪽 면에서 쭉 뜰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여기 끝까지. 우리 이 코 처음에 잡았던 이 부분까지 쭉 겉뜨기로 뜰 거고요. 뜨다 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더블 스티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더블 스티치 정리하면서 뜨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단수로 따지면 이제 68단이고요. 우리 규칙대로 안쪽 면에서 첫 코는 계속 걸러뜬죠? 걸러뜰게요. 그리고 끝까지 겉뜨기를 하는데 더블 스티치가 나오면 정리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쭉 뜨다 보면은 어? 뭐야 이거? 이상한 코가 하나 남아요. 그쵸? 그러면 아, 이 놈은 더블 스티치구나. 그러면 두 가닥을 같이 한꺼번에 걸어서 겉뜨기로 뜨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두 가닥을 한꺼번에 어떻게 겉뜨기로 하느냐. 이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 바늘 찔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 찔러 넣으면 두 가닥이 지금 바늘에 다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더블 스티치를 겉뜨기로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더블 스티치가 코수가 한 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두 가닥으로 바꾸면서 두 코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한 코인 거잖아요 코수로는. 그래서 뜰 때도 한 코인 것처럼 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쭉 가다가 어? 얘 또 이상하다. 그치? 여기가 지금 또 코가 두 가닥처럼 걸려있어요. 얘는 또 두 가닥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늘을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 넣어서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의 계속 반복이에요. 쭉 가다 보면 이상한 애가 또 나오고 그러면 두 가닥을 한꺼번에 잘 안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찔러 넣어서 한꺼번에 겉뜨기 또 쭉 가다가 어? 가다 뭐 이상하네 또 나오면 두 가닥을 한꺼번에 찔러 넣어서 겉뜨기 이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죠? 두 가닥을 거는 건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닥을 걸고 겉뜨기로 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이렇게요. 그래서 끝까지 떠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겉뜨기로 가면서 더블 스티치가 나오면 겉뜨기로 정리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 뜨고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끝까지 겉뜨기로 왔고요. 편물 돌려서 이제 겉면을 뜰 차례입니다. 겉면 69단은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어차피 이제 더블 스티치도 다 없어졌죠. 근데 무늬가 지금 보시면 안뜨기 한 줄 이 동글뱅이 한 줄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한 줄 더 만들어주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냥 가터뜨기니까 겉면에서는 겉뜨기하고 안쪽 면에서도 겉뜨기하면 만들어지겠죠. 첫 코는 이 지금 첫 코는 우리 안쪽 면일 때랑 마찬가지로 걸러뜰 거예요. 첫 코는 지금 겉면일 때는 실을 꼬리 뒤에다 두고 이렇게 걸러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끝까지 겉뜨기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서 그냥 쭉 겉뜨기하는 거 각자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겉뜨기로 떠서 69단 마무리했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 안쪽으로 돌려서 70단 떠주겠습니다. 70단은 안쪽 면에서 뜨는 겉뜨기고요. 가터뜨기 마무리고요. 첫 코는 항상 하던 대로 실 아프게 두고 걸러뜨고 그다음에 끝까지 그냥 겉뜨기에도 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마지막 단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엣지 부분에 경사뜨기 정리하고 나서도 펄 범프, 가터뜨기 두 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코를 코마금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코마금은 우리 이 메인판 파트 1에서 했던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다 두 코 겉뜨기로 뜨고 두 코 꼬아뜨기로 한 번에 떠주기 그리고 그 다음 코도 겉뜨기로 뜨고 두 코 한꺼번에 꼬아뜨기로 아이고 맞았어요. 두 코 한꺼번에 꼬아뜨기로 겉뜨기 그 다음 코 겉뜨기하고 두 코 한꺼번에 겉뜨기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파트 1에서도 이 코마금하는 방법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더 촬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코마금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끝까지 코마금을 하고요. 완성된 모습은 오늘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내일 세탁까지 다 하고 맑은 날에, 밝은 날에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코마금 잘 하시고 예쁘게 마무리해서 실 정리하시고 블록킹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블록킹은 제가 이 바닥 프로젝트로 물든용술 작업하는 작업 로그가 있어요. 브이로그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유의하실 점 블록킹 하면서 유의하실 점들도 얘기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든용술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전체 과정을 튜토리얼로 무료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나는 편하게 서술 도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민용니트 닷컴 홈페이지에서 도안 1,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서술 도안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패키지 판매도 진행 중이니까요. 민용니트 닷컴에서 패키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구매 정보나 실정보나 이런 것들은 밑에 더보기란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ization- Candle 액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